하룰TV의 하늘이에요. 지금은 저, 저희 친 두 명이랑 같이 왔는데요. 그래서 총 3명인데 한 명도 촬영집 보고 각자 다 촬영을 찍고 있어요. 거기에 경치 봐봐요. 여기가 제주도랍니다. 거기가 커피숍인데요. 경치광점은 멋져요. 여기 잘 보면 6마리의 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좋은, 좋은, 좋은 사람이 제일 찾아요. 그리고 제가 귀여운 보라. 보라 도망가네요. 보라가 수준이 많아요. 여기 보라 동생 핑크. 여기로 가는데지? 그리고 안녕. 그리고 지금 슈우 씨가 촬영 찍고 있어요. 수고, 한 명.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드라마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있잖아요. 거기 여기, 여기 왔나봐요. 사인도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고고고. 제가 그 슈우랑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친구랑 같이 가고 올게요. 제가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편집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게. 어, 여기 위에 까칠까칠. 여기 있네요. 피아노. 피아노. 나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피아노. 피아노. 여기 피아노. 여기 피아노 있고요. 피아노 있고요. 피아노.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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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손예진. 손예원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손예진. 여기 다 써있어. 가. 자, 학자 사진이 예쁜 인기. 어, 여기는 좀 그림이 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고급진 피아노. 까칠까칠나무. 나무가 지금 최고로 나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치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기 경치가 아름답죠? 밑에 보시면 바사도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보여 드릴게요.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어요. 맛있어요. 네. 아이스크림 보러 간대요. 아이스크림을 보러 간대요. 일단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으니까 보여 드리고. 이게 식물 이름이 성화라는데,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싫어한대요. 물을 싫어하는 식물도 있나요? 여기 다 써있어요. 그쵸? 핑크 잡자. 핑크가 조만간이에요. 보라 잡자. 아이스크림 하지마. 하지말래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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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래요. 하지말래요.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오고 있네요. 안녕. 안녕.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봐요, 안녕. 되지말래요. 안녕. اعㄷ, 안녕. 안녕.